이유비씨 메이크업을 담당하는 메이크업 아티스트 김효정입니다. 이유비씨 메이크업의 특징은 깨끗하면서도 깊이감 있는 눈매, 색조는 립으로 포인트를 주어 전체적으로 어려보이면서도 화사해 보이는 게 특징입니다. 먼저 핑크 쉬머링 베이스를 이마와 앞볼 광대에만 살짝 발라 화사하면서도 촉촉한 피부를 연출해줍니다. 수분감이 많고 피부톤보다 한 톤 정도 밝은 파운데이션을 두껍지 않게 브러쉬로 발라준 후 스폰지로 두드려주어 밀착력을 높여줍니다. 여기서 중간중간 수분 미스트를 뿌려주면 훨씬 더 쫀쫀하면서도 피부표현이 매끈하게 연출됩니다. 파우더는 두 가지 종류를 나누어 사용할 건데요. 핑크 펄 민너랄 파우더는 반짝임을 주기 위해 앞볼, 이마에 사용하고 베이지 파우더는 머리카락에 붙지 않게 헤어라인과 콧망울에 사용해주세요. 이유비 아이메이크업의 특징은 펄이 없는 회색빛 바이올렛 섀도우를 이용해서 음영감 있게 연출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펄감이 없어야 눈이 부어보이지 않고 눈매 자체를 강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브라운 리퀴드 아이라이너를 이용하여 꼬리 라인을 강조하지 않고 점막만을 가늘게 그려 메꿔주세요. 끝부분은 짙은 브라운 섀도우로 그라데이션하여 연결감 있으면서도 깊이감 있는 눈매를 만들어줍니다. 뷰러는 최대한 뿌리 쪽을 바짝 올려주세요. 라인 끝쪽에 가닥 속눈썹을 3개 정도 붙여서 풍성하고 긴 눈매를 만들어주세요. 마스카라를 눈 가운데 부분으로 조금 더 촘촘히 발라서 눈매를 잡아줍니다. 깔끔함을 위해 언더는 생략해주세요. 시선이 분산되지 않고 깔끔하게 연출하기 위해서 시크는 생략하고 립으로 포인트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입술 전체에 핑크 립 라커를 발라준 뒤 핑크 틴트 글로스를 가볍게 안쪽에 발라주세요. 마무리는 펄 펜슬을 이용하여 눈 앞머리 점막 안쪽에 가볍게 발라주어 맑고 깨끗한 메이크업을 완성합니다. 마무리는 펄슬을 이용하여 눈이 올려주세요. 이 문에 dew가 눈에 되어있는焰 ban on the panel은 mediours을 이어서 겨울을 잡아줍니다. 장면은 앞머리 점막 안쪽에 브라이저 공이 올려주시며 악룰 sample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